하나야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응? 엄마가 좀 바빠서 그래 이제는 바쁘다는 얘기도 안 할게 그리고 우리 딸 숙제도 잘 봐주고 됐어 안 봐줘야 돼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할 거야? 뭐? 내 친구 예진이 아빠 엄마도 이혼했대 내가 물어보니까 예진이 아빠 엄마도 이혼할 때 아빠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엄마랑 매일 싸웠대 아빠랑 엄마 요즘 사이 안 좋잖아 하나야 그건 이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나 때문에 안 하는 건 싫어 요즘 자식 때문에 이혼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대 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라고 그랬어? 누가 그딴 소리 하래? 쟤그맨게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상한 생각만 하니? 왜? 뭐가 이상한 생각이야 엄마 아빠 지금 이혼하려고 하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? 나 다 알아 나도 고민된단 말이야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누구랑 살아야 할지 나도 고민돼서 매일 밤 잔 더 안 온단 말이야 유난아 엄마 솔직히 말해봐 이제 아빠 사랑하지 않는 거야? 나도 나도 사랑하지 않아 엄마? 아빠 딸이라서? 하나야 엄마 하나 정말 사랑해 엄마는 하나 없으면 못 살아 아빠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나 슬프단 말이야 제발 왜 그런 소리를 해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